3교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해배상 책임과 보정설정 시험의 두 문제 출제됩니다 지금 전세사기 이런 것 때문에 손해배상 이게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에 올해는 반드시 출제된다고 봐야 되겠죠 손해배상은 중개행위와 관련이 있어야 됩니다 중개사고가 아닌 것, 권리금을 알선하는 것도 중개 아니죠 권리금을 알선하다가 손해 입으면 보험금 못 받습니다 중개행위가 아니기 때문에요 고의 또는 과실 일부로 손해 입힌 경우도 손해배상을 해야 됩니다 재산상 손해만 배상합니다 비재산상 손해는 배상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중개행위 장소로 제공해도 손해배상을 해야 되고요 그 손해를 배상해야 된다 손해 입힌 전액을 다 배상해야 됩니다 보험가입은 2억 했는데 손해를 3억 입혔으면 개인재산 1억 더 배상해야 됩니다 손해액 전부를 배상해야 됩니다 보정 설정 한도액 범위 내에서 배상 책임이 있다 하면 X가 되겠습니다 지금 말했던 걸 여기 다시 정리를 했네요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되고요 또는 직원의 고의 과실이 있어야 되고 세 번째 다른 사람의 중개행위 장소로 제공해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해야 되고 비재산상 손해는 배상하지 않는다 손해액 전부를 배상한다 보정 설정 한도액 보험가입 한 만큼만 배상하는 게 아니고요 자 그 다음에 보정 설정 시기가 있는데 처음에 개설 등록을 했을 때는 등록 후 업무 개시 전에 보정 설정을 해야 됩니다 등록증 구체적으로 보면 등록증 교부전이죠 왜냐하면 등록증 교부전의 보정 설정 여부를 확인해야 되니까 미리 안되고 등록은 해야 됩니다 무등록 중개업자는 가입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사무소나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 신청은 미리 하는데 미리 해도 이건 무등록 중개업자 아닙니다 미리 해도 됩니다 이거는 왜? 분사무소는 이미 주된 사무소가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 다음에 보정의 변경은 효력 있는 기간 중에 변경이 가능합니다 효력 있는 기간 중에 가능하고요 언제든지 바꿀 수 있다고 만약에 1년짜리를 가입했으면 1년 만기 안 끝나도 중간에 다른 보험을 먼저 가입하고 종전보정 해지하면 미견과 보험료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만료되었을 때는 만료일까지 다시 가입해야 되고 이거는 우리 암기 페인트 56번에 있죠 그 다음에 손해배상은 하고 나면 15일 이내에 재보정 설정을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중개 완성되었을 때에는 거래당사자 쌍방에게 설명하고 보정관계 증서를 교부해야 됩니다 그리고 공탁금은 3년간 회수할 수 없습니다 공탁금은 3년간 회수할 수 없다 폐업을 하거나 사망하더라도 손해배상 소멸시효가 3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손해배상 소멸시효가 3년이다 자 이 보정설정 금액이 올해 1월 1일부로 바뀌었죠 법인 2억, 군사무소 2억, 개인 2억, 특수법인은 모두 2천만원입니다 옛날에는 지역농협만 1천만원 이상이고 나머지 특수법인은 2억이었는데 지금은 모든 특수법인 전부 다 2천만원 이상이 되겠습니다 2023년 1월 1일부로 개정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손해배상을 받으려면 먼저 재산상 손해가 발생해야 되고요 그러면 손해배상 합의서 현실적으로 합의는 안해주고 판결문 등을 받아야 되겠죠 그러면 보험회사에 손해배상금 지급 신청하면 보험회사에서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주고요 지급해주고 나면 보험회사는 끝나는 게 아니라 구상권을 행사합니다 네가 갚을 돈을 내가 대신 갚았으니 내가 갚은 돈 돌려달라고 합니다 보험회사에서 자 그리고 개업공개사는 15일 이내에 재보정 설정을 해야 됩니다 손해배상해주고 나면 15일입니다 15일 만기 끝나면 만료일까지라고 했죠 중간에 변경은 효력있는 기간 중에 언제든지 가능하고요 자 다음은 계약금 등의 예치권고 제도입니다 먼저 계약금 등에는 계약금뿐만 아니라 잔금도 포함된다 예치명의자는 개공은 신체보전 이렇게 암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개공은 신체보전 개업공개사 공개사업을 행하는 자 은행 신탁업자 최신관서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회사 계약이행관리 전문회사 명의로 예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고요 예치기관은 금융기관 공개사업을 행하는 자 신탁업자고요 반한보정서 발행기관은 금융기관 보증보험회사입니다 반한보정서 발행기관은 보증보험회사입니다 그리고 예치명의자는 보증보험회사가 아니라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회사라는 이야기입니다 암기 프린트는 16번에 맨 밑에 있죠 계공 등, 계약금 등은 잔금도 포함된다 그래서 개업공개사는 거래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 거래당사자에게 계약금 등을 예치기관에 예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예치하고 안하고의 결정은 거래당사자가 하고요 예치명의자 7명, 반한보정서 발행기관 2명입니다 그래서 시험에 예치명의자 아닌 것 출제되는데 제3자 명의로 예치할 수 있다, 법원 명의로 예치할 수 있다, 매수인 명의로 예치할 수 있다 매도인 명의로 예치할 수 있다 모두 X입니다 이 계약금 등의 예치권고 제도와 관련하여 소요된 비용은 매수, 임차, 의뢰인에게 받을 수 있습니다 매수, 임차, 의뢰인에게 받을 수 있다 수수료는 우리 암기 프린트는 52번에 보면 수수료 정리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중개 보수입니다 보수 시험에 두 문제 출제됩니다 우리 집 팔아주세요 하면 의뢰 계약했을 때 발생합니다 팔아주면 중개 보수 줄 겁니까 안 줄 겁니까 이런 말 안 해도 당연히 상법상 상인으로서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실제 받는 것은 중개 완성, 계약 승립되어야 받을 수 있다 소멸은 계약 공개사의 고의 또는 가실로 인하여 무효치소 해제된 경우에는 소멸합니다 그러면 계약 공개사의 고의 가실 없이 무효치소 해제되어도 중개 보수 받을 수 있습니다 중개 보수를 보면 주택하고 주택 외가 다른데요 주택의 경우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데 국토교통부령이 매매는 0.7, 임대차는 0.6 범위 내에서 다시 시도조례로 정합니다 그런데 주택 외의 경우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합니다 단 주택 외 중에서도 85제곱미터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매매, 교환의 경우 1,000분의 5, 임대차는 1,000분의 4 범위 내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85제곱미터 초과하는 주거용 오피스텔, 주택 외의 중개 상품은 거래금액의 1,000분의 9 범위 내에서 당사자 협의입니다 매매든 임대차든 1,000분의 9입니다 주택은 매매는 1,000분의 7, 임대차는 1,000분의 6 범위 내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데 주택 외의 경우에는 매매든 임대차든 모두 1,000분의 9 범위 내에서 당사자 협의에 의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중개 보수는 거래금액에다가 요율을 곱하고 산출액이 나오면 한도액이 있는 경우 한도액만 받을 수 있고요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을 수 있습니다 사무소 소재지 시도조례입니다 사무소 소재지 주택의 경우 사무소 소재지 시도조례입니다 중개 대상물 소재지가 아니고요 주택의 면적이 1분의 1 이상이면 전부 주택에 대한 보수를 적용합니다 주택의 면적이 1분의 1 미만이면 전부 주택 외의 규정을 적용받겠죠 중개 보수 지급 시기는 당사자 약정이고요 약정이 없으면 거래 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 중개 보수를 지급해야 됩니다 중개 보수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받아도 됩니다 중개 보수 초과 약정하면 전부 무효가 아니라 초과 부분만 무효입니다 법정 보수는 100만원인데 전만원 받기로 약속했으면 전만원 모두 무효가 아니라 초과 부분만 900만원만 무효입니다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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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들어가면 매매에 대한 거래 금액만을 적용한다 이렇게 했는데 이게 뭐냐면 매도인이 팔고 매수인이 사고 매매 계약이 이루어졌고요 매매 계약을 하고 그 집에서 다시 세입자로 눌러 사는 경우입니다 매매 계약과 동시에 임대차 계약을 했습니다 팔고 그 자리에 세입자로 눌러 사는 경우에는 매매에 대한 보수 한 번밖에 못 받는다 동일한 중개 사물에 대하여 동일 당사자 간에 매매를 포함한 둘 이상의 거래가 동일한 기회에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매매에 대한 거래 금액만을 적용한다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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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들어가야 됩니다 민법에서 이것을 점유 계정이라고 하죠 매매에 대한 거래 금액만을 받을 수 있다 집 팔고 그 자리에 세입자로 눌러 사는 경우 동일한 중개 사물에 대하여 동일 당사자 간에 매매를 포함한 둘 이상의 거래가 동일한 기회에 이루어지는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자 그 다음에 거래 금액의 산정인데요 거래 금액은 매매인 경우는 매매 대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단 분양권인 경우에는 실제 나비백에다가 프리미엄까지 합산을 합니다 만약 분양가가 5억인데 프리미엄이 1억 붙었다면 6억에 대해서 중개부수 계산하는 게 아니라 분양가는 5억인데 실제 계약금을 5천만 원만 입금시켰다면 계약금 5천만 원 이 상태에서 거래한다면 거기에다 프리미엄이 1억 붙었으면 1억 5천만 원 실제 주고받는 돈에다가 곱하기 요율을 하는 것이다 분양가에다가 곱하기 요율을 하는 게 아니라 실제 지급하는 돈 즉 계약금만 들어간 상태에서 그렇게 한다면 계약금 프리미엄 붙었다면 그 프리미엄까지만 합산한다 실제 나비백에다가 프리미엄까지만 합산한다 분양가를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다 요건 판례입니다 판례 교환인 경우에는 거래 금액이 큰 걸 기준으로 합니다 거래 금액이 큰 걸 기준으로 한다 중개보수가 큰 걸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거래 금액이 큰 걸 기준으로 합니다 2억짜리 상가와 3억짜리 주택을 교환하는 경우 주택은 이게 시도조례에 보면 0.4%니까 120만 원이고요 상가는 0.9%까지 받을 수 있으니까 180만 원이죠 거래 금액이 큰 걸 기준으로 각각 받으니까 120만 원씩을 각각 받을 수 있다고요 중개보수가 큰 걸 각각 받는 게 아니라 거래 금액이 큰 걸 각각 받을 수 있습니다 거래 금액이 큰 것 중개보수가 큰 게 아니라 120만 원씩을 각각 받으면 합계 240만 원이 되겠죠 쌍방으로부터 중개보수는 각각 받잖아요 자 그 다음에 임대차의 경우 보증금 외에 월차임이 있는 경우 월세 곱하기 100을 합니다 보증금 더하기 월세 곱하기 100을 한 금액이 5천만 원 미만이 나오면 보증금 더하기 월세 곱하기 70을 합니다 왜 70을 하느냐 소액 월세 임차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규칙을 그렇게 정한 겁니다 곱하기 70 월세가 있는 경우에는 보증금 더하기 월세 곱하기 70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가 45만 원이면 곱하기 100을 하면 5천만 원 나오니까 그대로 이런 거는 5천만 원 곱하기 요율 하면 될 것이고요 그런데 만약에 보증금 500에다가 월세를 40만 원이면 곱하기 100을 하니까 4천만 원 4천 5백밖에 안 나오네요 4천 5백만 원이면 곱하기 100을 하는 게 아니라 70을 한다고 그러면 4,7은 28 4,7,28 2,800만 원 더하기 500만 원 하면 환산한 금액이 3,300만 원 곱하기 요율 합니다 만약 이게 상가라면 0.9를 곱하면 3구 27, 3구 27, 29만 7천 원이고요 이렇게 5천만 원인 경우 곱하기 9를 하면 5구 45, 45만 원이네요 그러면 얼마 차이 납니까? 월세를 5만 원 깎아주는 순간 15만 3천 원 15만 3천 원 중계보수가 달라지고요 양쪽으로부터 다 받으니까 곱하기 1을 하면 30만 6천 원 손해입니다 개혁공개사는 그래서 현실적으로 개혁공개사가 의뢰인이 개혁공개사에게 월세 5만 원만 좀 깎아달라고 주인한테 이야기해 주세요 하면 아예 주인한테 이야기 안 하고 절대 안 됩니다 하고 단칼에 자릅니다 왜냐하면 5만 원 깎아주는 순간 중계보수가 30만 6천 원 손해보게 되기 때문에 그렇죠 보증금 외에 월차임이 있는 경우 보증금 더하기 월세 곱하기 100을 하는데 단 그렇게 100을 한 금액이 5천만 원 미만 나오면 곱하기 100을 하는 게 아니라 곱하기 70을 한다는 점을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계보수를 보면 참여중계란 적극적으로 거래계약 승립에 개입하는 게 참여중계죠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습니다 곱하기 1을 해야 됩니다 중계보수는 당사자의 약정인데 약정이 없으면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때 중계보수를 지급합니다 권리금은 중계보수 계산할 때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이 말은 권리금을 알선하고는 중계보수를 못 받는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많이 받아도 공중계사법 위반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실비는 권리관계 등의 확인에 소외되는 실비인데 권리를 이전하려는 즉 이전하려는 의뢰인이 누굽니까 매도 임대 의뢰인한테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금 등의 예치 권고 제도와 관련되는 실비는 매수 임차 의뢰인한테 받을 수 있죠 계약금 등의 예치 권고 제도와 관련되는 실비는 매수 임차 의뢰인에게 받을 수 있는데 권리관계 등의 확인에 소외되는 실비는 매도 임대 의뢰인한테 받을 수 있습니다 중계보수는 계약 승사되어야 되는데 실비는 계약 승사되는 것과 상관없이 당사자의 약정으로 정하는 시기에 받을 수 있고요 계약금 등의 예치 권고 제도와 관련되는 실비는 취득 의뢰인 즉 매수인 임차 의뢰인한테 받을 수 있다 자 그러면 오늘 한 내용이 시험에 중계계약에 대해서 했죠 일반 중계계약은 물가수준 4가지 사항을 기재한 일반 중계계약서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요청받은 의뢰인 계약공개사는 그 요청을 거부할 수 있다 의뢰인이 요청할 수 있죠 물가수준 암기프린터 12번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속 중계계약을 체결하고 안하고는 자유입니다 그러나 전속 중계계약을 체결하면 반드시 전속 중계계약서를 사용해야 되고 그 전속 중계계약서를 3년간 보존해야 되고 7일 이내에 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에 정보를 공개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계약공개사의 의무가 있는데 의무가 뭐가 있었습니까 확인 설명할 의무 있었고요 확인 설명하는 것과 확인 설명서 작성 교부하는 것 차이점이 기억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계약서 작성 의무 그 다음에 부작위 의무 하면 안 되는 의무가 금쟁입니다 금쟁이 매무수거 관직상투 시공시 10개가 있습니다 하면 안 되는 게 금쟁이가 되겠고요 반드시 금쟁에서 시험에 출제됐죠 우리 암기프린터는 11번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했던 중계보수 실비인데 중계보수 실비 요거는 중계보수 계산하는 거 한 문제 일반적인 내용 한 문제에서 두 문제가 시험에 출제됩니다 그런데 현업에 나가면 중계보수 뭐 계산할 줄 몰라도 다 중계보수 합니다 왜냐하면 프로그램에서 다 중계보수 얼마인지 제공을 합니다 또 인터넷에 네이버 다음에다가 중계보수 자동계산기 치보면 다 금액만 치르면 자동적으로 계산되어서 나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주에 공부해야 될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공부해야 될 내용이 협회입니다 협회는 설립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개업공개사만 설립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요 개업공개사는 회원으로 가입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축이 있는데 보축이 뭐냐면 보충적 규칙이 보축입니다 보충적 규칙이 보축인데요 교육제도가 있죠 교육 다섯 개가 있습니다 실무교육, 연수교육, 직무교육, 거래사고 예방교육, 매수신청대리실무교육 교육제도 시험에 한 문제 출제되고요 그 다음에 교육제도는 우리 암기프린트 53번에 있고요 그 다음에 수수료는 암기프린트 52번에 있는데요 자격증, 재교부 수수료 내야 되는데 자격증을 처음 교부할 때는 수수료 내지 않죠? 자 그 다음에 포상금 제도가 있습니다 포상금 제도 공인중개사법상 포상금 제도가 있고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포상금 제도가 있습니다 포상금 제도 시험에 32회 때 두 문제 출제됐습니다 33회 때 안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 34회 시험에 나올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주에 해야 될 것 마지막 내용이 지도감독 및 벌칙인데 이거는 단순히 암기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행정처분에는 보면 이번에 바뀐 게 중개보조원을 개공 플러스 소공을 합한 숫자의 5배수를 초과해서 고용하면 등록을 반드시 취소해야 되고요 그리고 1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차합니다 그리고 중개보조원이 중개보조원이라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가태료고요 고지를 안 하면 그 개업공개사만 500만 원 가태료 받는 게 아니라 보조원만 받는 게 아니라 개업공개사도 500만 원 가태료를 부과합니다 다만 개업공개사가 그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조원이 보조원이라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보조원만 500만 원 이하의 가태료를 받을 뿐이고 개업공개사는 가태료 받지 않습니다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자 그래서 다음 주에 이제 법령을 모두 다 끝내는데요 다음 주까지 그리고 그 다음 주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까지가 특히 중요합니다 자 오늘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